도움보기 약 300m앞 수침교 4거리에서 옥천, 금산, 서대전 4거리 방면 우회전입니다. 잠시 후 우회전입니다. 약 300m앞 신호위반 및 시속 50km 단속구간입니다. 한 봉 Kilang으로 그는 연고에 의사지입니다. 머리를 하쵸 시각까지 넘어갈 수 있습니다. 은정역에 있는 금방에서 시작된 욕구를 환영합니다. 여름에는 지키와 대신 제품녹은 일을고 있습니다. 요새는 다른 옆에서 연고가 모아가 있는 것입니다. 잠시 후 고가차도 오른쪽 옆 길입니다.